어릴 적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게 되면 당연한 듯 엄마한테 맡기곤 했을 텐데요. 이때 엄마에게 지금 맡기면 나중에 줄게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한테 맡기면 나중에 줄게를 진짜로 받았다라는 게시글이 재조명돼서 화제인데요. 글쓴이는 어릴 적 받았던 돈 총 294만 원을 진짜로 받았다라면서 언제 누가 줬는지 다 써서 봉투에 모아놓으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만 원권과 오만 원권이 차곡차곡 쌓여있죠. 그리고 그 위에 낡고 낡은 봉투에는 어머니가 손수 써놓은 수입 목록이 적혀있었습니다. 대학 입학, 할머니 등 누가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설명과 얼마를 받았는지 자세히도 적혀있는데요. 얼마나 오래전부터 모아왔던 건지 달아있는 봉투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아이가 컸을 때 이만큼이나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엄마의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죠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위 1% 엄마다. 내 돈은 어디 갔지? 아이 주려고 다 기록해놓으신 거 너무 감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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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